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오늘 올린 설문조사에 2030세대에 속하는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30MZ세대입니다. 이준석이 이 세대를 대표한다고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심과 여론은 언론이 결정을 해서 주입시켜더군요. 홍준표 의원이 살아온 길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제대로 꼰대 이미지를 언론에서 만들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한 2030의 지휘율이 바닥을 쳤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2030세대가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이준석의 기생에서 한자리를 바라고 있는 기생충들을 끌어내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공론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권이 바뀐다 한들 윤석열 후보 주변인물들이 노선에 애매한 인물들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벌백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라는 것은 선거의 무결성 문제, 선거의 정직성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시사논평 유튜브의 채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청년층의 의견이 드물게 이렇게 의견난에 떠오르면 제가 주의깊게 읽어보는 그런 편입니다. 이분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심과 여론은 언론이 결정해서 주입시키더군요. 이 부분에 저는 주목합니다. 여론조작과 이를 뒤이은 언론의 널뛰기를 착하게 20대 청년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두 후보는 2030 청년층이 이번 대선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2030을 의식한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동아일보는 일선에 뛰는 기자들 가운데 무려 5명의 기자를 투입해가지고 2030 세대의 투표 성향과 청년층을 붙잡기 위한 두 후보의 노력을 기사화했습니다. 여도, 야도, 중도층이 아닌 청년층이 캐스팅보트 4화를 건 표심잡기에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2030을 통해가지고 뭔가가 있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30이 드디어 누구누에게 표를 몰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후보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의 집중공략에 나선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가 선거 결과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세대 투표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었어다. 여러분 제가 좀 해설을 다하면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조짐이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세대 투표 2030이 변심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그게 맞는 걸맞는 그런 선거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점을 벌써 이렇게 언론 논조를 보면서 제가 예상을 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두고 봐야겠죠. 사실 두 차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결집했던 2030 세대의 표심양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20대에서 윤석열 후보 33.2%가 또 이 후보 16.9%에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3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6.4%로 윤 후보의 29.1%에 앞서는 혼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기자들에게 틀어놨습니다. 이번 대선은 득표율 51% 대 49%로 갈리는 초박빙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2030 세대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어느 분이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번 대선 판세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몇 십만 표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몇 십만 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세대별 체감경제 교통질서에 따르면 20대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경제적 고통이 심해진 원인은 무엇보다도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취업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취업 대신에 선택하는 청년 창업도 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취업 창업이 어렵다 보니 빚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아주 잘 요약했네.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의 논평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그 설명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대선은 득표율 51% 대 49%로 갈리는 초박빙 승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단 몇 십만 표의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뻔할 뻔짜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 몇 십만 표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무결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저 야당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꿈을 꾸고 있으니까 일부러 꾸는지 아니면 진짜로 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예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주식시장의 화랑 때문에 또 자산가격 상승 때문에 큰 영향을 뱉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난 4년간 지속되어 온 정책의 특징은 반시장, 친규제, 반합리, 친정부, 반지성, 반이론, 반경험에 바탕을 둔 정책들이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도 정권교체가 없으면 지금 그대로 될 겁니다. 반시장, 친정부, 친규제, 반합리, 반지성, 반이론, 반경험. 예상되는 결과는 그대로인 거죠.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세금을 통해서 거두드리는 자원을 표를 사기 위해서 또 낭비하는 일들이 반복되겠죠.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당하겠죠. 괜찮은 일자리가 이런 상황에서 만들일 가능성은 계속 낮아질 겁니다. 두 후보의 이면에 실린 경제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30 세대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또 여론조작에 넘어가게 되면 더 암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겠죠. 그런데 2030이 분발하더라도 원하는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을 직시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현재 한국 사회는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단 몇 십만 표로 결정된다는 거죠. 초박빙성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뻔히 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